딱 봐도 미친데기는 30 남았다 초반에는 괜찮겠지 초반에는 랩을 잡으러 가야겠지 체력이 없어서 한 번에 랩이 들어간다 조금씩ших 그 다음은 리액션으로 랩에 랩을 잡은 날 조금씩 언제나 랩이 미친데 이 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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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각을 놓쳤구만 되찾은 킬각 킬각 센데 어수세요 덱을 풀려야 돼 그래야 아이구 유타 잼견 으아 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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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마렵다 킬각 스택 어지러움 때문에 난리 나겠.. 난리 나겠네 아니 이걸 어지러움을 한 장도 안 뽑았다고? 아이스크림 상처 어 매돌 금강좌 시작이네 아이스크림 터보 증폭 같은 거 뽑아도 좋을 것 같은데 다중시장 아이스크림 메아리 한층 더 굴란스럽다 아이스크림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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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들어가면 바로 폭풍 덱 되겠는데 다중시장 기막히게 피해갔네 다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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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가자 엘리트 다중시장 어서오세요 아이고 세모항이 나오네 맞겠다 아무런 짓다 폭풍 마렵다 킬각이었는데 어 증폭 나갔다 흡혈도 괜찮겠는데 근데 최대 체력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 저주는 다른 저주 나옵니다 다중시전 효율 미쳤다 과피 방성 왓처돈 빼고 코스트 안 먹습니다 왓처돈은 코스트 먹던데 여번으로 엑스코스트 쓰니까 엑스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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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카눔 엑스코스트 몸부림은 저주 같지도 않네 엑스코스트 고통 많이 받겠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받네 그렇게 많이 안 받네 왜 이렇게 센 엑스코스트 폭풍 하나만 데이터 디스크 아주 좋소 상처 저거 좀 없애주면 안 될까 진짜 사동사냥 해볼까 카드 내기 힘든데 된다 자동사냥 된다 서투른 자동사냥 사니저 남겨놓을거야 레디만 해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아이 메아리는 쓰자 솔직히 레디만 해보자 아이 파괴광선 게트롤 그래 이게 자동사냥이지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노상목 노상목 아이스크림 판도라에다가 또 파괴광선 나오면 개 짜증날 것 같은데 일단 파괴광선 부터 지우자 트롤 너무 심하다 저주보다 파괴광선 지우고 싶다 이제 남겨놔 오사이 거기에 있는 강남 오사이 이슈 오사이 1 지민 오사이 이른 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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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사이 오사이 내 밀집 펜촉 촉촉 펜촉 잼견 이곳은 미신들이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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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못쓰네 야 잠깐만 제 가신데 아 아 아 바로 147방어 어림도 없지 켈리 내놔 켈리 윙부츠 애들 때리러 가자 엘리트 다 죽었다 본인 방금 윙부츠로 엘리트 때려잡는 상상은 아니 야 잉크병 임마 자동사냥이라 수동보다 깐추롤이 떨어지는구나 담배 때라 너무 좋다 지긋지긋한 저수 좀 지우자 아 카드 렉이 귀찮다 야 코스트 늘어나는 거 봐 개 쉬운 게임이네 아야 전경기 담배 좀 피자 깨쉬 땜에 아프겠는데 깨쉬 땜에 아프겠는데 역장 같은 거 좀 더 안 나오나 흡 62 코스트 진짜 코스트 돌았네 강몸 이게 진짜 구스트지 네베리 턴 종까지 자동으로 턴 종까지 자동으로 턴 종까지 자동으로 턴 종까지 자동으로 턴 종이 아이 자동사냥 은근히 괜찮은데 손이 편하네 이래서 자동사냥하는구나 켈리 마렵다 켈리는 과금인가요? 카드도 대신 집어서 숨죽했네요 아이 너무 편한데 이렇게 좋은게 있었다니 방어도 징하게 오르네 아카베코 미처 날뛰는 강몸 아이 좋다 편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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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 주님 아들 이산 일렐드대 주님 이산 좋아 맘에 들어온 턴 벌써 다 썼네 미고침 암흑의 정수 모든 구체 슬롯에 암흑을 영청합니다 전타 떴다 잼견 지워버릴까? 클릭 한번 더해야 되는데 만사 귀찮아졌구만 무서운 애 나왔다 카카아케 세졌는데 어서오세요 내가 더 센 진짜 어림도 없네 하지만 진짜 어림도 없습니다 카카허저펫 혹시 구우신가요? 여기도 카운터픽 나왔네 누가 이길까? 카카터픽 나왔네 카카터픽 나왔네 카카터픽 나왔네 카카터픽 나왔네 카카터픽 나왔네 자식 아 이게 모바일 게임인데 조작해야 될게 너반네 똥게임이야 하나 더 지우자 서투르면 지울 필요 없겠지 만 게임이네 접어야 할 듯 심장전에서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잠견 지우기 오 쑤쑤 백성 음 전탑 빠졌다 아이 창방색 아무것도 아니네 As 음 음 어 어 어 으 번개의 신 디펙트 시단 증폭대 혼란 저거 그게 뭐냐 아이고 다중시전 빠졌네 저게 전타도 빠졌네 수비 잘 될까? 어 된다 공허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방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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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 두개나 나온다 아니 공허 썼네 아니 저거 태워야지 저거 공허 아 999 방어로 찍을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언제 잡아? 이랬어 아야 59번 아 나 나 죽는다 개아픈 아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래서 딜카드 3개 잡히면 죽음 휴 61번 펜초까지 심장 허접생 아이 자동사냥 왜 이렇게 편하지 이래서 자동사냥 하는 거구나 영웅 9 엘리트는 다 영웅 했네 70 아니구나 두 엘리트한테 맞았다